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물류관리사 제28일 시험 같이 공부할 저는 전표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진행할 내용들 자체가 물류관리사 벼락치기라고 해서 짧은 시간 안에 핵심을 파악하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공부가 되신 분들은 마지막 최종 요약번호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시간이 없으셔서 마지막 벼락치기 하셔야 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 내용이라도 알아두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류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한 60페이지 정도로 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플러스 최근 기출문제 한 50문제 정도 집어넣는데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이론 간단하게 핵심 요약 공부하신 다음에 최근 기출문제 아무리 못해도 한 5회분 정도는 풀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기출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 한 5년치 정도는 무조건 다 풀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 기출문제 어디 있습니까? 이거 큐넷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 더 좋은 것은 기출문제집을 구입하셔서 최근 5년치를 과목별로 독파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우리 물류관리론 같은 경우는 득점이 좀 잘 되는 과목이고, 다른 과목에 선행되는 과목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관리론은 다른 과목과도 연계성이 상당히 높죠. 제2과목, 화물운송론, 그 다음에 제4과목, 보관하용론이랑도 상당히 관련성이 높고, 법규와도 관련성이 높습니다. 법계보면 7가지 법률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물류정책기본법이랑 상당히 상관가격이 높은 과목이 바로 물류관리론이기 때문에 법규랑도 연계성을 좀 두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물류관리론은 핵심 요약으로 해가지고 한 16개 테마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 16개 테마 내에서 이제 아마도 시험 문제가 나올 것이고, 물론 시험 문제 이거 밖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공부를 해야만 그래도 시험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16개 테마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물류의 개념부터 해서 합리화, 영역별 분류, 전략, 조직, 물류 마케팅, 물류관리, 특히 이 부분은 계산문제랑도 관련성이 있고, 최근에는 계산문제가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1과목, 그 다음에 제4과목 이런 데 계산문제 예전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계산문제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요. 대부분 말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혹시나 이 부분은 계산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수요예측, 그 다음에 재고관리 관련된 부분은 네 번째 과목이죠. 보관, 하용론과 또 관련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품질관리, 최근에 품질관리 관련된 부분, 식스, 시그마 이런 건 출제가 잘 되고 있죠. 표준화, 공동화, 정보와 관련된 부분, 정보와가 아주 지금 이슈입니다. 이슈. 그 다음에 물류비 회계 관련된 부분, 공급사실 관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바로 SCM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SCM 관련된 부분도 두 개의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녹색 물류 관련된 부분이죠. 친환경 물류와 관련된 것도 아주 시사성이 높은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다. 포장도 한 번 정도 나오고요. 물류 아웃소싱, 위탁물류, 제3자 물류, 제4자 물류와 관련된 부분. 마지막으로 물류 보완까지 해서 16개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물류관리로는 어떻게 보면 다른 과목이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류라 함은 물류를 공부를 할 때 물류를 왜 하느냐. 이때 물류 합리화라는 얘기를 하죠. 물류를 합리화 함으로써 뭐예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는 비용 절감이고요. 물류를 합리화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또 하나 뭡니까? 서비스죠. 서비스의 수준을 어느 정도는 좀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 두 가지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는 것을 얼만큼 잘 조화롭게 하느냐. 이게 바로 물류의 합려라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물류 서비스 수준도 어느 정도 개선할 수가 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들이 있는데 물류의 표준화라는 게 돼 있어야 되고요. 표준화가 선행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공동화도 가능해지고 이러한 물류의 표준화, 공동화 또 더불어 나오는 게 바로 자동화. 또 하나 최근 중요해지고 있는 정보화다. 정보화. 물류를 표준화하고 공동화하고 자동화 정보화 함으로써 비용이 절감되고 서비스 수준이 개선된다는 것이죠. 이 양자태계를 할 수 있다는 것.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연결고리에 있다. 연결고리에 있다. 그중에 정보화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와 있죠? 물류정보화 시스템. 그다음에 바코드라든가 RFI라든가 최근에는 블록체인까지. 블록체인도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플러스. 블록체인. 블록체인이 제일 먼저 관세청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되고 있어요. 여기서 시험에 꽤 잘 나온다는 것이죠. 이러한 물류정보화 관련된 부분. 특히 여기 SCM까지. 그래서 물류화 정보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동화 부분은 이거는 보관하역이랑 조금 더 관련성이 높죠. 보관하역은. 보관하역은 보면 여러 가지 설비, 기계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랩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게차 포크리프트에 관련된 부분도 나오고 하역 설비라든가 하역 장비에 관련된 부분. 분류기라든가 소팅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나오고 상당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부분들이 물류의 자동화와 관련된 부분이고 이 자동화는 회전률을 높이는 것이죠. 기계화 시킴으로써 회전률도 높이고 비용도 절감시키고 작업량도 증가시키는 이런 것들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표준화, 공동화, 자동화, 정보와 여기에다가 물류 보완에 관련된 부분, 물류 아웃소싱, 그다음에 최근 친환경 물류 이런 것까지 하면 물류관리로는 완성이 되겠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페이지 2페이지부터 간략간략하게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핵심 요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죠. 시간이 많이 없고 시험도 이제 우리 8월 초에 시험에 보기 때문에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분들은 이번 강의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시간이 없어서 이걸 갖다 우리 벼락치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아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구나. 빨리 기본적인 내용들을 빨리 캐치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중요하다. 여기 이제 뒤에 50문제가 있는데 50문제가 좀 부족하죠. 가장 대표적인 문제 50문제가 실어놨는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고 그거 풀어보신 다음에 최근 최소예요 최소. 5년치 기출문제를 갖다 다운로드 받으시든지 아니면 기출문제집에 사셔가지고 그거를 하나씩 독파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합격률이 거의 50%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시면 합격률이 상당히 높아서 합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합격률이 좀 낮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계산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문제은행식으로 출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합격률이 매우 올라갔다는 거죠. 문제은행식이란 건 뭐냐면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사람이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부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 보면 테마 1위 물류 개념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1위 물류의 개념과 중요성 이렇게 나와 있죠. 물류 개념이에요. 물류 개념. 그래서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물적인 흐름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물류, 다른 말로 하면 물적 유통이라고 해요. 물적 유통. 물적 유통의 줄임말이 바로 물류다. 물적 유통의 원전은 뭐냐? 이거죠. 유통이죠. 유통. 가장 큰 개념은 유통이에요. 유통을 나눠보면 하나는 상적 유통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물적 유통이라는 게 있더라. 얘를 줄여서 우리는 상류라고 하고 얘를 줄여서 우리는 물류라고 한다. 일본식 용어 표현입니다.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활용하고 있고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이죠. 상류 이거 뭡니까? 이거 소유권 이전하는 거죠.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행위들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매매라든가 무역이라든가 중계라든가 이런 것들. 자, 이제 여기 물적 유통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물적 유통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물류관리와 관련된 부분이죠. 물류관리와 관련된 부분이다. 운송, 보관, 하역, 유통, 가공, 포장 이런 걸 통해서 어때요? 비용을 절감시키고, 그렇죠? 서비스 질을 올리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런 물적 유통 개념, 물류관리가 최근에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로지틱스. 어떤 전략적인 개념이 들어갔다. 최근에는 정보와 개념이 들어가서 SCM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서플라이체인 매니지먼트. 최근에는 이 서플라이체인 매니지먼트가 바로 물류관리다라는 거. 공부를 하시면 저는 충분히 알 수가 있다.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물적인 흐름이다라는 거. 물적 유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물적 유통, 물류에는 운송, 보관, 하역, 유통, 가공, 포장, 물류 정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걸 다 합쳐서 우리는 물적 유통, 물류관리라고 한다. 물적은 물적인 흐름이라고 한다. 기업이 상품을 생산해서 고객한테 배달하기까지 전 과정에서 장소와 시간의 효용. 이 효용이라는 단어도 매우 중요하고요. 이 효용 관련돼서도 바로 나오죠. 바로 이 페이지 끝에 나오기 때문에 이 효용 부분도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온다. 이 효용 관련돼서는 1과목, 물류관리론. 그다음에 2과목, 그렇죠. 화합물 운송론에서도 상당히 잘 나온다. 화합물 운송이잖아요. 운송. 운송은 뭐예요, 이거? 운송이란 건 장소적인, 거리적인, 공간적인 격차를 해소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떤 효용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물류관련돼서 물류관련 법규에 보면 첫 번째 법률이 물류정책기본법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1호에 보면 물류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물류란 재화가, 주어는 재화예요.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되어 수요자한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 보관, 하역, 물류의 3대 기능이라고 해요. 물류의 3대 기능. 물류의 3대 기능이 나와 있죠. 운송, 보관, 하역, 물류의 3대 기능이요. 기능별 분류라고 합니다. 운송, 보관, 하역 등과 이에 부과돼서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상표복적, 판매, 정보통신 등을 우리는 물류라고 한다. 가공행위, 유통가공이죠. 조립하는 거, 분류하는 거, 수리하는 거, 포장하는 거 다 어디에 이루어져요? 물류센터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물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물류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물류, 하여튼 물류정보 이런 것들만 얘기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과적인 거, 부과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부과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복적, 판매, 정보통신 얘네들 다 물류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법규에서 상당히 잘 나오는 용어의 정의에 해당하는 부분 이것까지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물류가 왜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용을 절감하는 거죠. 비용을 절감하고 and, 동시에, 동시에 서비스의 수준을 조금은 올리자, 많이는 못 올려요. 비용을 떨어뜨리는데 어떻게 서비스가 올라갈 수 있어요. 두 가지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예요. 상춘 관계가 있는 것인데 물류에서는 이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용도 절감하면서 일정 부분 서비스 수준도 올릴 수가 있어요. 뭘 통해서? 자, 이거 대형화. 기업의 대형화를 통해서 이게 가능해요. 물류 대형 기업. 물류 대형 기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기업이 만들어지면 얘는 어때요? 물류만 하는 거예요. 제3자 물류라고 하는데. 제3자 물류. 제3자 물류 기업들이 있죠? 물류만 하는 거예요. 운송보관, 하여 이런 것들만 하는 기업들이 있단 말이죠. CJ나 CJ대한통원이라든가 아니면 한진이라든가 얘네들은 운송보관, 하여 포장 이런 것들만 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죠. 물동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상당수의 기업들이 여기에다가 물량을 준다라는 거죠. 물동량이 많아지면 어때요? 규모의 경제라는 게 발생해요. 규모의 경제.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이라고 그러죠.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이건 비용이 절감된다. 그렇죠? 비용이 절감된단 말이죠. 고정비가 다운되기 때문에, 단위당 고정비가 다운되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된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물류만 하죠. 물류 전문기업이죠. 3PL은 물류만 하는 물류 전문기업입니다. 그것만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높죠. 전문성이 높다는 건 서비스 수준의 일정 부분은 올라갈 수 있다. 많이는 올라갈 수는 없지만. 물류를 제3의 2권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생산관리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거에 모든 것을 다 집중했단 말이죠. 그런데 생산관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비용 절감하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 공정을 줄여도 보고 공정을 합리화했는데 그것만 가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도 잘라보죠. 사람을 자르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핵심 인력들은 자를 수가 없습니다. 비용 절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마케팅 관리를 통해서 매출액을 증대해봤는데 이것도 포화상태가 되면, 지장 자체가 포화되면 더 이상 매출액을 창출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계점이 다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물류관리다. 제3의 2, 2, 1이다. 물류관리를 통해서 비용도 절감시키고 동시에 보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 수준도 일정 부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더라. 숨어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물류를 제3의 이익원이라고 한다. 이런 개념 알아두시고요. 이 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물류관리 측면에 중요성 나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트레이드 오프 관계 있잖아요. 비용 절감과 비용 코스다운 앤드 서비스 수준이죠. 이걸 갖다가 개선하는 거 이 둘 사이는 비용과 서비스라는 놈은 둘 사이가 트레이드 오프 상충관계 이율배반적인 관계라고 하는데 이걸 얼만큼 잘 조화시키느냐. 물류 합리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준을 적정하게 조절한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나 최근에는 전자상거래가 매우 높아지고 있죠. 2020년도 맞죠? 몇 년 벌써 지났어요 그게. 코비드19 코로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이제 어때요? 모바일이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통해가지고 전자상거래가 급증했단 말이죠. 거기에 따라서 운송보관 하역하는 물류가 매우 더 중요해졌다라는 거예요. 다품종, 소량생산, 다빈도 배송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졌다. 이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라서 물류관리가 매우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라스트마일 이런 것도 있죠. 물류센터로부터 아니면 영업소로부터 최종 목적지 소비자한테까지 가는 이 시점. 우리 라스트마일이라고 하는데 라스트마일 서비스가 매우 중요해졌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아주 시사성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다. 디귿번에 보면 제조 부분 원가 절감 한계에 따른 물류관리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건 이거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물류 부분의 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아까 운송보관 하역 등가 이에 부과돼서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조립, 분류 중 있었잖아요. 이에 부과돼서 가치를 창출해줘야 돼요. 가치를 창출한다는 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쟁력 강화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물류 부분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해졌다라는 거. 물류의 기본적인 기능이 되고 중요합니다. 별표, 별표. 장소적, 시간적인, 수량적인, 가격적인 기능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효용도 나와 있어요. 장소적 효용. 장소적 기능 하는데 장소적인 격차. 자, 이거죠. 생산자가 있고. 여기 소비자들이 있어요. 최종 소비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사이는 상당히 멀어요. 격지자가 아니죠. 격지자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매개 역할. 그게 바로 유통이다. 유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적 유통이 있고 또 하나는 물적 유통이 있다라는 거죠. 얘네들이 중간에서 어떤 매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 자, 장소적 격차가 있단 말이죠. 장소적인, 거리적인, 공간적인 격차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해소시켜주는 게 뭐냐. 운송이에요, 운송. 그래서 운송은 장소적인 효용을 발생시킵니다. 어떤 거? 장소적 효용.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장소적 효용을 발생시킨다. 물류관리론, 화문의 성능 공인 시험이 나옵니다. 또 시간적 기능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건 뭘 통해서? 보관, 스토리지를 통해서. 보관이란 건 뭡니까? 어떤 시점이 좀 다른 거예요. 수요자가 원하는 시점, 공급이 되는 시점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걸 갖다가 그런 시간적인 시기에 불일치를 조정해주는 효용. 그게 바로 시간적인 기능이다. 뭘 통해서? 보관을 통해서. 보관행위. 보관, 재고관리죠. 이것도 효용이다. 시간적 효용. 뭘 통해서? 보관을 통해서. 얘는 시간적 효용이다. 뭘 통해서? 보관을 통해서. 이것도 시험에 엄청 잘 나오고. 두 번째는 어디 많이 나옵니까? 이건 네 번째 과목이죠. 보관하용론에 또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다. 또 하나는 수량적인 기능도 한다. 수급 불안정이라든가 과잉 생산 이런 것들. 균형을 맞춰준다라는 거죠. 균형. 균형을 맞춰줄 수 있다. 예를 들면 가격. 수량이 있으면. 지장에서 이게 수요 곡선이고요. 공급 곡선입니다. 공급 곡선. 수요가 너무 많아져. 수요가 너무 많아져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원래는 가격이 여기였어요. 100원이었어요. 100원. 그런데 수요가 많아지니까. 가격이 150원으로 뛰었습니다. 가격이 50%씩 뛰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보관하고 있던 재화들을 시장에 공급을 하는 거죠. 공급량을 늘리는 거예요. 공급량을 늘리면 다시 균형 가격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수량적인 기능, 가격적인 기능. 이걸 다 해주는 게 바로 뭐다? 바로 물류다라는 거. 수량적인 기능. 수량을 늘려주죠. 여기서 공급량을 늘려주면 다시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수량적인 기능. 그다음에 가격적인 기능을 같이 하는 게 바로 물류다. 물류다.